제목 인생 아침에 일어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합니다. 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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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오 와 Zo sc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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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합니다. 놉니다. 아싸! 에브리바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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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놉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아멘